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깜빡하고 로또로 사놓고 예 유튜브에 로또 영상을 찍어서 못 올렸습니다 요즘 막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다보니까 금방증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안하든 또 제가 실수를 또 하게 되네요 예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머리가 멍청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스트레스는 몸에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 이번주 한조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또 1등도 되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예 될 수 있으면은 빠지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로또로 사서 예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곡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1등이 될 수 있도록 예 한번 기도 해보아요 예 여러분 벌써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8시가 다 되어가네요 예 다들 저녁 시사도 맛있게 하시고 예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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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